이게 다 콩때문이야! 아,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 맛있는 냄새 멋있는 거, 멋있는 거 오늘은 정말 맛있는 콩밥이야 프랭키, 어디 가? 어, 농장에 잘됐다, 그럼 콩 한 바구니만 따다 줘 뭐? 콩? 오늘 저녁에 콩밥 할 거거든 또, 안 먹어 안 먹어 나는 콩 절대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아, 오늘 저녁은 굶고 싶구나? 그럼 그렇게 해 이게 다 땡 때문이야 싫어 싫어, 콩 너무 싫어 그렇다 그렇다면 프랭키가 농장에 콩을 전부 따고 있네요 아이고, 허리야 랭키 한 알도 빠짐없이 다 먹어야 돼 죽겠다, 무랑기 좋아, 이걸 갖다 버릴 거야 아, 누한테 들키면 큰일 날 텐데 하하 어? 자 자 하하 휴 야, 프랭키? 아, 깜짝이야 프랭키, 이게 뭐야? 이거? 이건 아, 손어공 혹시 콩 좋아해? 콩? 응 정말? 그럼 이거 다 너 줄게 하하 근데 엄마한테도 내가 줬다고 말하면 안 돼 응? 우와 이게 전부 다 콩이야? 응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난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버려야 하나? 아깝다 난 하나도 안 아까워 아 그럼 다른 친구들을 나눠주는 건 어때? 그럴까? 근데 너무 무거워 내 군두운을 태워줄게 정말? 주말! 여기야 갔다 콩이에요 자 프랭키와 친구들 어? 프랭키 어디 갔다 이제 왔어? 아이고 폐곤하다 콩은? 콩? 응, 그래 콩은 농장에 콩이 하나도 없던데? 뭐? 콩이 하나도 없다고? 말도 안 돼 너 혹시 콩 먹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아냐아냐 정말이야 누가 가봐 콩 하나도 없어 정말로? 응 그거 참 이상하네 졸리다 콩소 자게 이따 저녁 먹을 건데 밥 먹을 때 껴줘 그럼 오늘 저녁은 뭘 하지? 콩! 콩이 없대 어? 콩 없어? 어? 어? 누구지? 안녕 손오공 무슨 요리야? 요리를 많이 해서 좀 가져왔어 무슨 요린데? 이 요리로 말하자면 우리 손오공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특급 요리 비법인 콩으로 만든 콩 불고기 조림이야 뭐? 콩이라고? 이거 봐 손오공이 준 거야 오, 멋있겠다 어? 또 누구지? 콩이 좀 남아서 콩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 나눠 먹자 콩 파스타라고? 와, 동아마을 친구들이 프랭키네 집을 찾아와 직접 만든 다양한 콩 요리를 나눠 주네요 잘 잤다 저녁은 맛있는 냄새 이제 콩 요리는 없겠지 모두 마을 친구들이 가져다 준 거야 음 손오공이랑 비노키오랑 쿵쿵이랑 또 또 친구들? 씨 오늘 내가 콩을 줘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전부 콩 요리지 뭐야? 하나같이 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까 다 나눠줬는데 어? 아, 아니야 아, 거짓말 이렇게 맛있는데 콩으로 만든 거라고?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콩 fold 음 이것은 콩 정말 맛있다 별일이네 프랭키가 콩을 다 좋아하고 언제는 맛없다고 우엑 해놓고 사는 아냐아냐! 이거 내가 전부 다 먹을 거다 뭐? 또 뭐부터 먹을까? 이거? 이거? 프랭키는 그날 저녁 맛있는 콩요리를 실컷 먹게 됐답니다 콩으로 만든 건데 너무너무 맛있다! 맛있다 맛있다! 그럼 콩이 얼마나 맛있는데? 누가 한 콩요리만 맛없나 봐? 뭐야? 맛있다!